찬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빛의 여정 31주간 오늘은 네 번째,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어제 마지막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에, 나의 생의 마지막 시간 주제가 무겁죠. 좀 꺼려지고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이 방송을 보는 그런 많은 환자분들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시간들이 한편으로 내가 원했던 시간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일생, 여러분들의 전체의 어떤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그러한 시간들은 반드시 올 거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는데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여정,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서서히 당신의 공생활 중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주목받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과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뭔가 희망을 갖게 했던 그런 예수님 당시에 위정자들, 죄인들, 권력자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 예수, 저희의 예언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모두 빼앗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어떤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어떤 정의, 하느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 당신의 고유한 사명 이러한 부분들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당신은 그대로 실천해 나가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신을 두고 모함하고 또 어디 가는 곳마다 늘 감시하고 또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늘 살피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현존 그들의 그 사람들에 대한 의식 어디를 가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느끼셨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당신의 때를 준비해 가셨던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순교나 종교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잃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현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함을 당하고 또 어떤 직장에서든 아니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순수한 마음이나 그런 정의, 여러분들의 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함부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질병이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의 해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몸의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시간이 서서히 이렇게 좀 막다른 그런 시간으로 치닫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해 가시렵니까? 또 어떻게 준비해 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루카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그런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들 같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비장한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좀 많이 다르시다 말씀이 무겁고 얼굴 표정도 무겁고 그래서 뭔가 조금씩 조금씩 제자들도 느낌으로 어떤 분위기나 눈치로 이렇게 느끼면서 뭔가 뭐가 엄습해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꼈을 이 상황들 여러분들 관상하면서 그 안에 좀 머물러 보십시오. 집회서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를 좋아하면 이해를 얻고 귀를 기울이면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들 일상생활 안에서 마음이 무엇에 주로 가 있는가 여러분들 요즘 생활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 관심사와 여러분들의 그런 내적인 진정한 평화 그리고 영성적인 어떤 그런 깊이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는지 아니면 이것 따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따로 주일에 성당 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어떤 내적인 위로와 그리고 고요함 이런 거룩함, 평화 이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생활하시면서 그런 관심사가 같이 가는가 아니면 분리되어서 기도할 때 따로 근심 걱정할 때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시로 이렇게 갈리는가 이렇게 분산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우리들의 어떤 현실이 그렇게 고요하게 한순간이라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하나의 그런 도전인가 과제인가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디모테오 전서 1장 7절 여기에 보면 그들은 율법교사로 자처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자기들이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준으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깊은 어떤 성찰이나 또 그에 대한 깨달음이나 이것이 현실 안에서 통합하고 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입에 익숙한 그런 표현들이나 그러한 소중한 그런 영적인 가치 이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한편으로 우리가 기도 안에서 때로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또 내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나 자신의 그러한 어색한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인들로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상 일들이나 세상 어떤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과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안에서는 잘 정리가 되는 그런 일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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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